9 10 11 서리갑 안녕하세요 SM 루키즈 1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루키즈의 패션이 스타 쟈니입니다 쟈니입니다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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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세요 왜 저러세요 왜 저러세요 네 저는 형 쟈니요 형한테 진짜 고마운 거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항상 한국말을 저한테 가르치고 회사에서 연습할 때 가끔 연습할 때 형도 항상 와서 그 재밌는 얘기도 하고 저한테 그 기분이 악만들 무서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쟈니요 쟈니요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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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여줘 그거 보여줘 텐모 선생님 앞에서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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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락 펜펜 디디디 디디 내 전화에 나와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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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랜만에 태국 가는데 어떤 생각이 있나요? 어떤 감정? 잠깐만 긴장요 쟈니 행복한데 뭔가 어색해 어떻게 해야 되지 재밌는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텐의 미소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쌔 마지막 나중에 언제 볼지도 모르겠는데 가볼 수 있는 사람 1등 1등 아 감사합니다 다 한 번뻔이 돼요 아 이거 먹고 내일 배타가서 쇼 못하는 거 아냐? 못먹겠는 사람은 아마 포기해도 되나요? 아 포기해도 돼요 이거요? 저도 처음 편집 처음 편집을 했죠 잘 못먹겠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근데 저건 뭐예요? 어 이거 진짜 재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모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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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빼라라라 이렇게 그 모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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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빼라라라 이렇게 제가 대체해서 한 번 봐 여기 있어 여기 한 배 더 여기 있어 한 배 더 여기 있어 이거 너무 많이 걸어 이거 너무 예뻐요 여기 있어 이거 너무 예뻐요 같이 샷을 써 나랑 탈은 같이 샷을 써 오 그래요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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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금 전혀 패션 코너 왔는데요 지금 저희 화보 촬영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멤버들의 패션 평가 평가? 그냥 보러 갑시 보러 보러 갑시까 보러 가요 일단 보러 갈까 보러 갈까 보러 갈까 형도 제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쟈니의 쟈니의 패션 뭐라 뭐라 할까요 패션 패션 이배루에이션 오케이 쟈니의 패션 이배루에이션 일단 너의 패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줘 내가 뭐를 말하기 전에 네가 좀 설명해줘 이 패턴은 농구 선수에요. 농구 선수에요. 농구 선수? 어떻게 농구 선수인가요? 이거 농구 바지잖아요. 농구 바지잖아요. 농구 바지니까. 그러면 텐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텐이 농구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거 배스키벌 슈스 그리고 레드 디테일 텐이 옷으로 와가지고 빨간색이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이... 바로? 아마 10점 만점에 오우야 너무 느리다. 7점을 주겠습니다. 7점 만점에 7점 20분 20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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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나요? 불금에 대해서? 우리 채은 잘 아나요? 불금에 대해서? 저 같은 영 평일에는 제가 학교 끝나서 바로 발광 가요 안녕하세요 밥도 먹고 밥을 해 그러면 채은 불금은 백화점? 백화점 아니면 저 불금은 할머니 집 가서 같이 춤을 놀 수 있는 거예요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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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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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갑자기 무서워하면 이걸 자주 하거든요 여기 거미가 있으면 갑자기 3시 3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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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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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6시 2시 전보현 3시 개선 진지 뗉 웬 년 당직 fl suffering Carlos 항상 에이 에이 클래식 네 제가 드럼을 할게요 당황스러운데 도영이 형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초콜릿 컵 초콜릿 단너스토리 네 초콜릿 초콜릿 수업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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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릿 그리고 Heaven told us if he washed his hands And he said yeah But he was lying Can you see it? Now put the chocolate in! Can you put some of it? Don't do this You're gonna put all of it Yeah I think we need to put more chocolate Let's put more chocolate More chocolate? 포트폰 땡기 스플라우먼 지금 뮤타 형 데코레이션 하고 있어요 아 예쁘겠나? 만들어주세요 약간 여기서... 벌건제 너무 숨하지 않아? 오 마이 갓 그룹 어때요? 좀 그룹 나 한 명씩 이제 버텨면 돼 우리만 해 한 명씩 이제 버텨면 돼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어 맞아요 더 가까워요 할아버지 이번엔 첫 번째는 다음엔 그룹의 신나는 우선은 그룹의 신나는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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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진보 오늘의 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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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만들어줘 형, 이거 먼저 만들어줘 이거 사탕이 없었나? 잘 돼 이거 먼저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만들어줘 이거 이거 우리 케이크샵 가가지고 형 아까 그거였어요? 우리 아까 제가 선택한 이어폰 우리 이어폰 생일 축하네 짠 생일 축하네 새해 생일 축하네 생일 축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